안녕하십니까 헤안입니다 오늘의 볼 게임 엄마는 게임을 숨겼다 입니다 네 여러분이 병맛 게임들 너무 좋아해 주셔서 오늘도 병맛 게임 준비해 봤습니다 이 게임은 말 그대로 어머니가 숨긴 게임기를 찾으면 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도 눈 크게 뜨시고 같이 한번 찾아주세요 그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지금 뒷주머니에 숨기신 거 좋아요 아니에요? 하나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바로 가자 일본 게임이구나 일본 게임이구나 나이가 몇 살이야? 아 게임이 없어 마마니 게임을 각스레다 마마니 게임을 각스레다 요시 닌텐도를 찾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닌텐도 1단계 1단계 아 뭐야 이거 찾는 거야? 없네 어디있어? 아 여기있다 자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것 같아요 1단계 쉽죠? 2단계 어 뭐야 이거? 어 깜짝이야 아니 어머니 숨어 계시는 거야? 창문에 숨어 계셔 아 여기있네요 아 여기있네요 아 안다? 아 우유 좀만 더 먹을걸 아 여기있네 아 이렇게 사다리를 얻어서 음 아 일단 잘 되게 잘 알 to ving 어 이거 바 hypnot 쓰러니 어 밑에 있다 여기 밑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꺼내지? 이거 소파 못들어? 그럼 등을 승리! 4단계 아 뭐야? 이거 어머니야? 아니 어머니 왜 저기 숨어 계세요 집에 왜 악어가 있어 그리고 일단은 어머니가 째려보고 계시니까 옆방으로 가서 아 이거죠 미끼로 줘보겠습니다 아가리 벌려 와우! 다섯째 날 뭐야 이거 아 뭐야 집에 무슨 운동이가 있어 아니 이 집 이상해 아들 게임 못하게 하려고 집에 싱크홀을 파놨습니다 자 아니 어머니 뭐하세요 안녕하세요 파란색 내복 입고 뭐하십니까 어머니 여기 있겠죠 아 얻었다 뭐야 금색 닌텐도 아 금도끼 은도끼야? 짜잔 제꺼는 이겁니다 요시 욕된 날 뭐야 아니 게임 뭐하려고 아 이거 어머니 왜 저러고 계셔 무서워 죽겠네 파리 파리를 옛날에 쓰는 거야? 자 파리 가서 공격해 물어 오 흔들리다 그렇지 승리 자 게임을 의지간히 많이 했나 봐요 뭡니까 이거 집에서 사이클을 타고 앉아있어 뭐야 저분들을 멈추게 해야되나봐 저분들을 멈추게 해야되나봐 자 옆방에 뭐가 있던데 The game is one hour a day 1시간 하는 날이래요 이게 뭐야 이걸로 뭘 하는건가 아 압정 어 바퀴에 바람 빼면 되는거야 그렇지 자 이거 얻어주고 자 그렇지 승리 다음 팔째날 자 집에 이제 오토바이가 돌아다닙니다 집에 신호등도 있구요 집에 다 신호등 하나쯤에 있잖아요 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뭐야 아 멈추는거야 아 오케이 맞아요 집에 이렇게 신호등 누르는것도 있잖아요 하나씩 다 없으세요 네 아 여깄다 승리 그쵸 집에 이런 난로같은것도 있잖아요 다들 어 조개를 얻었습니다 고등어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아 성냥을 얻었습니다 이거 구워야되나봐 어 자 고등어구이 먹자 어 맛있겠다 닌텐도 어딨어 어 마마 I'm sorry 조개를 구워야되나 성냥으로 불 붙이고 조개를 올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야 어 닌텐도 잘 익었다 아 인텐도 익혀드세요 십잿날 그치 집에 코끼리 하나씩은 키우잖아요 저 빤스안에 코끼리가 있는데 자 자 먹어라 뭐야 이게 뭔데 먹이는거야 뭐 주나 뭡니까 아 오 어우씨 아 기따네 아 기따네 아 저 휴지로 닦아야되는거야 아 휴지가 괜히 있는게 아니었어 다음은 눌러보자 술드시고 사과드시고 사과드시고 하고 휴지 얻고 똥을 닦아줘 그렇지 승리 십일째 날 어 뭐야 뭐야 어 야 바로 꺼 바로 꺼 바로 꺼 휴씨 휴씨 어 그치 아니 어머니 마술사야 막 뭐있어 나와 자꾸 한번 그냥 기다려볼까요 기다렸는데 폭탄 안해서 닌텐도 나옵니다 진짜 화낸다 안녕하세요 야 야 효과는 뭐냐 이게 뭐니 아 이게 열받네 오오 할아버지다 자 뒤에 잘 보세요 어머니 숨어 계세요 아 물이 물을 얻었고 WC 화장실 아 자 아버님 물 좀 드세요 아버님 한잔 더 드세요 아버님 물이 이만큼 남았어요 더 드세요 네 빨리 드세요 물이 먹어도 줄질 않아 그쵸 시발이 없죠 여기를 건너보면 요시 승리 13째날 오 뭐야 명세 하나 진다 이게 뭐야 그게 아니라 옆에 뭐가 있겠죠 이게 뭐야 이거 엄마인가 엄마 머리카락이야 아 뭐야 아니 집에 무슨 뱀이 있어 아니 이 집 뭐야 뱀술담고실려고 그러나봐 이게 뭐야 오 무슨 펜던트 펜던트로 한번 줘볼게요 오오 공중부야 자 승리 이 집이 범상치 않네 할아버지는 공중부야하고 어머니는 막 순간이동하잖아 집에 막 신호등 달려있고 어 이거 할아버지인가 마마 아 옆에 이거 뭐야 오 지갑이다 아 자 경찰 엔딩 여기 막대기로 꺼내면 됩니다 승리 어 뭐야 우물 집에 우물도 있어 집에 우물 하나쯤은 다 있죠 돌을 얻어서 돌을 올려놓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뭐야 이 돌 뒤에 여기 숨어있네 여기있네 여기 다 빼면 되겠다 어 아 꽉 찼어 몇개 이렇게 올려놓고 두개까진 괜찮잖아 올려놔 그렇지 시작해서 승리 16째 날 어 뭐야 오 가운데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가운데 가운데다 오 찍었다가 아니야? 잘 보세요 설마 모자에 있어? 아 이게 뭡니까 쟁반 쟁반을 한번 올려놔 봅시다 자 당근부터 올립시다 오 기린 머리 위에 있다 뭐야 잠깐만 안녕하세요 아 뭐야 아 어머니가 생겼어 잠깐만 바로 눌렀어야 되는데 자 순간포착 중요해요 당근을 드리면 되나봐 당근 당근 주면 오 여기 있다 체크 성공 어 여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갑은 가지면 안되고 여기다가 넣어요 오케이 슈피뚜밥 슈피뚜밥 어 뭐야 슈피뚜밥 슈피뚜밥 아 여기서? 비켜봐 누나 비켜봐 어 여기 찾았다 그렇지 슈피뚜밥 좋다 슈피뚜밥 슈피뚜밥 자 모자 심상치 않네요 너 모자에 있지? 아니 깜짝이야 야 이거 재밌네 어쩐지 커다라 야 야 이거 진짜 마법이네 자 이번에 잘 보세요 가운데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가운데 어 나 찍었는데 여기 없을거 같은데 눈속임이 있을거야 잘 봐야돼 자 과연 어디 있을까요 아 뭐야 여기 있네 뭐야 조심해 아직 열어보지마 일단 열어보자 뭐야 어 돋보기야? 어 아 여기서 뭔가 느껴진다 아 뭐야 어머니 아니 어머니 뭐하세요 거기서 아니 이거 엄마 찾기 게임 아니야 완전 전기 충격 뭐 이런건가 전기 감지 뭐 이런건가봐 조심해 조심해 아 여기다 아 여기네 아 좋아 맘 어게인 게임 맘 아 이거 얻었다 하나 더 얻었고 어 이거 또 얻었고 뭐야 아 돌려서 맞추면 돼 슉 물음표 뭐야 게임이니까 노란색을 찾으면 돼 노란색 노란색이 없는데 아 여기있다 아 설마 이거 다투를 통해서 저 뱀을 깨트리는건가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얻어서 아 오케이 이렇게 노란색을 얻고 그렇지 노란색으로 갑니다 게임입니다 게임 닌텐도 디어스 주세요 승리 어 저 이거 뭐야 여기에 있네 터트리면 안될거 같고 야구선수 자 야구공 줬죠 자 던집니다 땅 그렇지 에? 뭐 뺏을 수 없나 아 오 배트를 얻었다 공도 얻었다 배트로 직접 해보자 그렇지 공으로 터트려 그럼 못열잖아 승리 30째날 몇 단계까지 있어 이거 어 뭐야 어 깼나봐 어 갑자기 뚱뚱해졌는데 아 하하하하 집안에만 있어가지고 히키코모리가 된거야 헤헤헤헤 아아아아 30째날 30일째날 30일째날 음 이렇게 지나서 1000일째 되는 날이야 3년동안 방안이 있던거야 오유씨 자 이걸 열면 되지 열어보세요 엄마 엄마 북은 뭐야 엄마 엄마 영식아 영식아 야 이 사람 있었구나 뭐야 뭐야 오오 이스케이프 더 룸 석시즈 이게 엔딩인가 보네 야 마무리 교훈까지 좋았다 네 오늘 이렇게 엄마는 게임을 숨겼다 라는 병맛 게임을 해봤고요 이게 은근히 머리를 쓰는 게임이라 약간 조금 헤맸는데 그래도 재밌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게임하는거 좋지만 밖에 산책도 하시고 바깥할 땅 하시면서 남는 시간에 게임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? 너나 잘하라구요?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